안녕하세요. 양진식 소장입니다. 2008년 마티즈입니다. 마티즈가 국내에서 나오는 차종 중에 가장 적은 경찰죠. 다 아시고 계시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. 마티즈는 가성비 비교했을 때 가장 기름이 덜 모이는 차죠. 그렇기 때문에 수입국에서도 관세 우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. 백값도 싸고 만세도 싸고 하니까 수출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. 아 부식이 좀 있네요. 부식이 좀 있고요. 주행거리 그다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주행거리가 많아도 매입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디오 상태, 중요한 에어컨 상태, 물론 미션은 오토입니다. 수동도 수출이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번호판을 떼고 말쏘한 후에 지금 수출바당 야드에서 다이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직물 시트, 물론 시트는 민조가둑 시트가 인기입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